1. 2. 2. 2. 2. 3. 고고! 고고! 와 안 닿은 거 봐! 갑시다! 렛츠고 렛츠고! 오! 왜 이렇게 세x2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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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리승은 있네! 리승은! 리승은! 리승은 컷! 뭐야! 정추 왜 깨세?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 페이스면 이거 20분 안에 끝났겠는데? 이거 어떻게 하죠? 아니 이거 20분 안에 끝낸다면 이제 한 번 합시다! 아니 근데 괜찮겠어? 2회전에서 내가 봤을 때 1분 안에 끝날 것 같아 일단 한 번 해보죠. 네. 아니 그냥 당신네 길드 저희 사나 길드로 들어오면 안 되나요? 존나 약한데요 당신들? 우리 팀 에이스 그림자 형님 출격! 잠깐만 타임! 뭘 타임! 잠깐 잠깐! 아 오메키 가운데로 와봐. 우리 회의 좀 해. 잠깐만. 당신 양심 없지? 아 이건 아니지. 당신 양심 없지? 아니 이 자식은 뭔데? 당신 양심 없어? 아니 일단 한 대 막잖아. 아 조용.. 아 조용 좀 해 이 숨어프더라. 아니 당신 양심 없어? 당신 양심 없어? 당신 양심 없냐고 빨리 말해. 솔직히 말해도 돼 안 형님? 뭔데? 프로모션 받고 너희가 양심 없지 이것들아. 아니 그건 아니지 이 양반아. 이 양반이 불안다. 너희가 양심 없지 이것들아. 아니 근데 한마디 할까? 예. 난 양심 지켰어. 우리 혜리는 잘못 없어. 아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 임선비 또 너야? 야! 둘렀어 둘렀어 둘렀어. 아니 나한테 그래. 당신 뭐야? 당신 뭐야? 당신 똑바로 말해. 당신 뭐냐고. 나 혜리 미래남찐. 나 혜리 미래남찐. 한 명에 가자. 그래야 될 것 같은데? 근데? 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저기요. 아니 마치에나 저 뭐 다 와가지고 자꾸 홍영 끌어당기는 중인데? 누가 나를 자꾸 유혹하는데 누가? 아니 그거 자꾸 치. 아니 잠깐만. 아니 근데 잠깐 온 맥킴. 잠깐 진짜 이리로 와봐. 임선비 홍일 이리로 와봐. 근데 맥킴 씨 있잖아. 우리 길도 오면 안 되나 혹시? 아니 저 혜리 언니 마음에 든다면. 아니 진짜로. 아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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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한잔 할래? 오늘 술 한잔 하면서 한 번 생각해볼래? 아 근데. 아니 근데 혜리님이 술 먹으러 안 나오잖아. 봉준이가 불러도 안 나오던데. 아 뭔 소리야. 무조건 누가 그러지? 아니 봉준이가 불러도 안 나오던데? 아 뭔 소리야. 아니 혜리 언니. 아니 솔직히. 솔직히 왜 안 간지 말해줘요? 어. 아 만나서 말해드릴게요. 아 그래요. 아 그래? 호봉혈이 나올거야? 아 그러어. 얘기 좀. 우리 얘기 좀 해볼까? 아니 그래서 너가 오나? 아니 오빠. 딱 둘이 얘기해봐. 라면 먹으러 올래? 어 나 갈래. 나 라면 존나 좋아해. 아 어떡해. 루만 좀 비워줘. 아 오늘 본인 해제해? 어? 아 해제해? 동인 해제해버려? 아 왜 동인 해제야? 오케이. 자 우리끼리 또 할 말이 있다고. 아 뭔데 안 형님. 맥힘씨. 어. 혜리 언니 좋은 사람이 알지? 혜리 남친 있어? 아 없다니까. 저 주둥아리를 봐라. 철도 깔았는데 계속 갈릴 수 있겠냐? 잠깐 봐 볼게. 키 갈 못한다고? 그럼 내가 왜 가? 나 안 가. 해주세요. 야 뭐 plants brought this car? 하하핳 하하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